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 또 반갑네요.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닌데.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반갑다고 하시니. 아니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고구려와 백제의 상대기록 초기기록의 불신론을 타파하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타파하는 그 시간으로서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의 초기기록을 알아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백제만 했는데요? 고구려도 했죠. 고구려도 했죠. 고구려도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왜 그러세요? 그 전화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타파 시리즈로 고구려부터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아 타파가 덜 되셨네. 네. 네. 교수님 따로 타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초기기록과 백제의 초기기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신라. 신라의 초기기록. 지금 신라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내무랑 이전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어떤 현실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신라 시대의 초기기록에 있었던 왕들은 실제로 어떤 행적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식민사학에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의 가장 주 타켓이 신라예요. 기본적으로 신라가 1차적이고 그다음에 백제가 2차적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고구려는 얘들이 손 안 건드리다가 나중에 한두 사람이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신라나 백제에 비해서 빈도가 좀 낮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신라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밝혀드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라. 신라라는 뜻을 이제 신하들이 고하는 장면이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나한다 라는 뜻이므로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삼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17대 내무랑 이전은 이제 부정을 하죠. 그렇게 부정을 하는데 이 신라의 왕의 계보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왕을 하는데 보시면 박씨 그리고 석씨 그리고 김씨 이 세 성씨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박씨가 1대부터 10대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석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씨가 있고 이렇게 순번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박씨 하다가 석씨 하다가 또 갑자기 박씨를 해요. 그리고 또 석씨가 등장을 하고 김씨 하다가 석씨 하다가 김씨 하다가 박씨 하다가 김씨로 끝납니다. 자 외우셨나요 박씨님? 아 예 제가 박씨입니다. 그래서 그 저의 시조를 얘기하자면은 쭉 올라가면 이제 박혁거새로부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중시조가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박혁... 이 신라의 시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네. 동문서답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어야죠. 네.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은 진짜 조상 맞아요? 박혁거새로? 아 이거 맞습니다. 제가 박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풀어나가면서 또 아는 걸 증명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학기에서는 17대 내무랑 이전을 부정한다. 17대 내무랑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그 교과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제가 지금 원래 두 권이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3화 출판사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교과서의 기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와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몇 차 교육과정인가요? 몇 차. 이게 최근 거니까 2010년 이훈데요. 이건 2010년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은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에 이르러서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기술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를 갖춘 것은 4세기 후반 내무랑 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무랑 때 김 씨의 왕이 계승권을 확립하고 왕호도 대군장의 뜻을 가진 마립관으로 고쳤다. 지난해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까지 영토로 확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무랑이 굉장히 강력한 군주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많이 이제 외세에 의해서 당한 군주인데 어쨌든 이 내무랑 때를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을 해요. 신라는 초기에 박석김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석김 세성이 왕이 되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세력 집단이 연합하여 만든 나라였다. 그 때문에 강력한 왕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국가 발전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늦었다. 라고 이렇게 이 교과서에는 구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경주박물관 가보니까 실제 그렇게 기술을 했던데 뭐라고 하냐면 신라는 4세기 중반 마립간이라는 지배자를 중심으로 고대 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나라 신라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이제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뭐 마립간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뜻을 뭐라고 하죠? 그 삼국사계에 나온 대로 말뚝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계에 말뚝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말뚝? 아니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립간은 그 뜻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머리로 해석이 되고요. 머리가 되는 간이다라고 해서 간은 뭐 칸이죠. 칸. 우리가 거서간 할 때도 보면은 그것은 이제 칸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는데 보통 강하게 읽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서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좀 그런데 거서간이라고 읽으면은 굉장히 좀 강한 또 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립간 할 때는 이제 마립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머리가 되는 칸이다. 그래서 뭐 강력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삼국사계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거해서 신라의 역사 초기 기록도 사실은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라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년 이상 부정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날아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사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번 백제를 다루면서 쓰다 쏘오키치를 얘기했죠. 쓰다 쏘오키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대부분의 식민 관악자들이 식민사학을 펼친 일제 관악자들이 다 똑같이 주장을 해요. 이 삼국사계 초기 기록 불신론을 그 중에서도 신라에 관한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요즘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가 이병도를 제끼고 그들의 실질적인 사학신앙의 뿌리로 다시 쫓아가고 있는 쓰다 쏘오키치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문으로는 진전 좌우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쓰다 쏘오키치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안 보여. 안 보여? 불 켜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인들의 우리나라 역사 삼국사계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 기록이 없으면 조작이다. 한국 기록에 있어도 조작이다. 일본 기록이 없어도 조작이다. 무조건 조작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초기 기록 불신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이에요.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조작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주장도 없어요.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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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쓰다 쏘오키치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전제를 하고 삼국사기를 부정하냐면 삼국사계의 상대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기록한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는 벌써 이론이 없다. 딱 이렇게 단정 짓고 가요. 자기가 창시해놓고는 무슨 이론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러고 결정 내버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이걸 제대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창시하자마자 이론이 없대요.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사적에 한국지사가 많이 나타나 있어야 했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신라사에 대해서. 신라사의 기록이 너무 적게 나타난다. 중국사적에. 그 다음에 육촌을 형성한 조선유민은 중국인이다. 신라는 중국인을 기초로 해서 건설됐는데 그런데 박혁거세는 중국인 같지가 않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라인 또는 진한인이 중국이라는 설은 사실은 아니다. 지가 이렇게 추정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거 있는 거죠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냥 살짝 더위되먹을 거 같아요. 폭염이었나요 그 당시? 그때는 기우가 우리 선선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를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데 지가 앞에서 한 얘기를 뭔지를 몰라. 왜냐하면 무조건 부정하는 얘기만 쭉쭉 적다 보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또 잊어버린 거야. 그거 좀 너무 심하다. 사실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 자체가 봉기도 있고 잡지, 표, 열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봉기는 사실은 원래 있는 기록을 최대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지에서 자기 생각을 좀 더 많이 부연을 한다든지 적용을 시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왜곡된 기술을 할 수는 있는데 논문이 뭐 책은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그 양에서 조선의 유민이 사실 중국인이다 얘기를 해놓고 그것은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쓰다 소키치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나가 미치오. 미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처럼. 쓰고 미치겠네요. 나가 미치오도 뭐 이렇게 비슷한 주장을 해요 또. 참 이름들 참 희한하게 전하는데 그 이름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안에 관해서 진안은 이제 신라의 전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진안에 관해서 중국 사서에는 모순되는 기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라 역사의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신라가 영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사도 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상국사기 초기의 신라 기록은 내무랑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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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교육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뭐 상국사기의 신라가 무슨 뭐 이게 음주뻔, 실직국, 압독국,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 이렇게 정벌을 하는데 그 정벌을 하는 것이 다 후대의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상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온 내용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 사학자들도 역시 가만히 우리가 같이 거론하겠지만은 앞으로 거론하겠지만은 이 주장하고 그건 차이가 별로 없다. 이 사람의 주장하고. 이 쓰다 소키치의 주장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임라일본부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라는 명백한 사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야를 근거로 해서 신라에 당도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임라일본부 설인데 이게 없다. 삼국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라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쓰다 소키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해서 뭐 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양이라든가 뭐 한강유역이라든가 그것을 차지한 게 6, 7세기인데 이런 신라의 영토가 유리왕, 그러니까 신라도 유리왕이 있죠. 유리왕이 있고 파사왕이라든가 아달라왕 아니면 실성왕. 뭐 그때 이미 그렇게 차지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임라일본부의 영토의 서쪽인 경상남도의 서부나 춘천이 신라에 들어온 곳은 7세기이다. 그런데 왜 3, 4세기 이전에 거기가 신라 영토가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여기서 딱 저희가 나타나죠. 임라일본부. 그렇죠? 그러니까 상국사기, 신라, 영토 기사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임라일본부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물왕 때 진한의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 정복하여서 낙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대부분의 곡사 교과서에 있어요. 진한을 정복하고 낙동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런 지침에 있는 모양인데 이 내물왕이 진한을 정복했다는 기록도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국사기에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낙동강 유역을 이때 정복했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내물왕 때까지 이 낙동강 유역을 정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과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사적의 그 기록이 없다. 신라에 대한 영토 확장 기록이. 우리가 이제 춘추필법을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관련 있을 때만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할 뿐이지 아니면 이제 그 이 후대에 당나라 이후에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여행 뭐야 그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들이 이제 편진이 남아가지고 전해질 뿐이지 그것이 그들 역사서에 제대로 기재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기록이 없으니까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박혁거세의 건국년도도 허구고 신라의 전체 기념이나 역대 국왕의 왕계도 또한 허구다 이거예요. 쓰다 소키치 주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3국 건국이 거의 근 20년씩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20년씩 차이가 안 나는 것하고 기록이 틀렸다고 하는 것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핑계를 삼아서 초기 건국 기록이 가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박신님도 잠깐 옆에서 거둔 것처럼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가지고 일본이 임라일본부의 영토를 가야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라와 대결한 명백한 사건이 이 3국 사기에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라 상대 기록은 그래서 허구다.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왜 그리고 이제 3국 사기에 나타나는 강력한 3국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의도로 기술이 되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3국 사기 그런 초기 기록 4세기 이전은 다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쓰다 소키츠가 일본 서기라든가 고사기를 갖다가 기록을 제대로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본인은 일본 서기 고사기가 기록이 틀린 게 많다 해놓고 정작 우리 3국 사기를 비판할 때는 그걸 갖다 끌어다 쓴다는 거죠. 일본 서기 고사기를 끌어다 쓴다는 거죠. 지가 부정해놓은 걸 갖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음. 아무래도 뭐 거짓을 기술하다 보면은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 뻔한 허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뻔뻔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임라일본부를 설치했다고 하는 그 여왕이 비미호인가요? 신구. 신공. 신구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아. 신공황후라죠. 신공황후. 진구황후. 비미호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간혹 하긴 하는데 신라 8대 임금이 아달라왕이에요. 아달라왕인데 아달라왕 20년, 서기 174년이죠. 174년에 비미호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일본 서기라든가 그쪽 기록에서는 연대가 안 맞거든요. 사실 그 일본 서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진구에 대한 내용을 읽어왔는데 진구가 섭정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기록상으로는 서기 201년이고 백제 연대하고 맞게 봤을 때는 321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시기를 다 봤을 때도 서기 201년이면 이제 신라 때는 내해 이사금 6년 그리고 서기 321년이면 이제 신라 때 홀해 이사금 12년인데 이제 신공황후 그리고 이 진구가 이 섭정하기 바로 1년 전에 원래 기록상으로 치면은 서기 200년 그리고 그 백제 연대랑 맞게 이제 닷곤 연대로 치면은 서기 320년에 이제 신라를 침공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삼국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연대 전후 어디를 살펴봐도 외가 침공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록 자체가 지금 이제 상반대니까 한쪽 기록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 소키치가 신라 상대 기록은 일구의 가치가 없다. 역사야 사실로서 일구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너무하네 진짜 그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라 초기 기록이 조작됐고 날조됐고 그런 가능성을 밝힌 항목은 전부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생각으로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은 임라일본부거든요. 그 이 기저에는 음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정 교수님께서 최재석 교수님 논문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이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오인의 주장을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부분이 첫 번째는 상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은 그 조작된 기록이 어디까지냐 봤을 때는 1대에서 22대까지는 조작이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내무랑이 사실은 실질적인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내무랑이 17대잖아요. 그렇죠. 17대 내무랑인데 신라 왕이 계승 22대까지 조작이다라고 이제 일본 사학자들은 얘기를 한다고 최재석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뭔가요? 그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박석 김 씨가 교대로 왕이 일을 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양위를 할 수 있느냐. 보통 성 씨가 달라지면 피비내라는 투쟁을 하면서 왕이 일을 이었는데 근데 17대 전까지는 박석 김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 일을 이었는데 사실 내무랑 이후에는 계속 김 씨가 하다가 말년에 들어서서 박 씨가 잠시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왕이 계보를 22대까지 조작으로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임라일본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뒤로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상국지 위지의 동의전에서 얘기하는 남사만의 78개국인가요? 78개국이 우글굴 거려서 거기에 백제 고구려 신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월하게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3, 4세기에는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강성해져가지고 가야까지 사국으로 편지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때는 왜죠. 왜. 왜 라고 하는 세력이 한반도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문화라는 걸 보면 100% 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유물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려니 억지에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7대 내물왕을 신라 최초의 왕으로 설정은 하되 시기상 때문에 22대까지 왕위 계보가 조작되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가요? 그 주장은 누가 늦게 하냐면 뭐 최재석 교수님 논문에 이제 나타나는 바로는 신라 왕위 계승 22대까지가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스에마스 야스카즈 그리고 이마니시 류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한 수를 더 뜨는 인물인데 다른 학자들은 학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일본인들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학문 가치다 하는 학문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재단하고 완전히 쓰레기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스에마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건국기는 내물왕부터 17대 내물왕부터 법풍왕 때까지다. 건국기예요. 내물왕 때 건국한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법풍왕 때까지는 건국기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건국기간.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제 겨우 형태를 갖추고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법풍왕이 몇 때냐. 23대죠. 520년 정도 그때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왕위계승이 이제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네요. 무조건 이제 그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뭐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서관 그다음에 차차웅 그다음에 이사금 그리고 이제 내물 마립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립간 때부터를 이제 건국이라고 좀 쳐주려고 하다가 마립간이 다 지나고 법풍왕부터 이제 왕을 호칭을 하니까 이때부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립간으로 시작되는 내물 마립간 그다음에 실성, 놀지 그다음에 뭐 자비, 소지 뭐 이런 시간대를 전부 다 이제 건국기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웨이 마스가 한술 가장 어떻게 보면 악기적이죠. 신라 초기 기록 불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나마 뭐 쓰다 쏘키츠라든가 아니면은 이케우치라든가 나감비치오라든가 그래도 내물왕 정도까지는 그래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또... 아니 그걸 뭐... 뭐 그는 선심 쓴 것처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나? 조금 좀 띄워주려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식민사학자들 중에 누가 낫나? 대포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주장들인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 정수리 되었다는 거에 가장 심각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일본의 그 관변 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걸 거기서 딱 채취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뭐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에마스 야스카즈는 1949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된 후에 임라일본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이 앞날을 기약한 사람이죠. 거기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에마스 야스카즈가 아까 말씀하신 가장 악랄하다라고 했는데 신라의 내물왕이 신라 최초의 왕이고 건국 기간으로서 이제 22대까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이시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초기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삼국시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뭐 이게 우리 식민사관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네요. 신라인은 중국인이었으나 이후에는 일본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당연히 조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물왕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이 계승은 조작이다. 22대까지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네요. 세에마스나 이만이시류나 거기서 50보, 100보네요.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연구해야 한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그러니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도 일본 서기에 많은 거기에는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보물들이 있다고 하면 일본 서기를 연구하는, 그걸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의 어떤 사학계는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도 어느 박물관 가면 일본 서기 연구회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걸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회가 있는지는 전공자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 서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봤을 때 굉장히 연대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내물왕이 앞에 나왔다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왕이 더 앞선 왕이 더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서기 자체는 약간 그리스로 맛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삼국사기는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이제 왕의 그런 재위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환타지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들이 우리가 가끔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 드라마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던데 그런 환타지 드라마에도 왕들이 전시대에서 후시대를 왔다 갔다는 건 없어요. 오직 일본 서기만이 가능한 시간 뜨는 재주 땅 뜨는 재주는 물론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죠. 시공간을 뜨네요. 시공간을 이동하는 현대시대에 그런 SF가 뜰 걸 미리 알고 미리 그런 소스를 제공한 것 같아요. 이어서 몇 사람의 식민사학자, 일제식민사학자를 주장을 보면요. 미시나 쇼웨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라의 화랑은 남방에서 전해져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이 남한을 경영하였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케우치 히로시 상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일본 장군이 신라를 정벌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타키라라고 하는 학자는 상국사기는 조작되었다. 일본 서기의 기념 연대가 연장되었지만 역사적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 또는 식민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섯 명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누구죠? 쓰다 소키지까지 유기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보면 임라일본부를 위해서 이 상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특히 신라가 이렇게 신라 내물왕이 신라 최초고 신라 왕위 계승이 조작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유민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답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신라사 중심으로 그 전에 한 번 우리 저기 뭐죠? 상국유사의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개찬한 인물이 누구죠? 이마니시류죠. 이마니리시 아, 말하면 안 되네요. 금소룡 이렇게 하십시오. 안자로. 더 쉬우시려나요? 그게 좀 쉽긴 한데 이마니시류. 이마니시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고구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초기 기록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인라일본부설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초기기에 그렇죠. 한반도 남부지역만 좀 신경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고구려까지 손대면 아무래도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이 한국사의 초기 기록 불신론의 우두머리가 쓰다 쏘케치죠.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체계화 시켜놓고 쓰다 쏘케치가 그 다음에 오타 아키라 오타 아키라가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마니시류에 와가지고 일단 아예 정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본사 중심으로 한국사를 보는 거죠. 이들 태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마니시류 같은 경우도 신라 제1대 박혁거세의 적이녀는 후대의 왕위계승의 연대에서 계산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가 이거예요. 일단 무조건 부정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건 뭐예요? 가공이다는 거죠. 허구. 그 다음에 상욱사기에 있는 뇌물 이사금까지의 기사는 무엇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지 무엇에 의해서 기념을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아니 아니 기록을 보고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지 만약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게 학자들 의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썼는지 뭘 가지고 그걸 뭐에 근거했는지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책은 다른 건 다 없어져서 그 책만 내려왔는데 그럼 뭘 요구하냐 이거죠. 거기다 주석에 상세하게 현대처럼 이제 다 적어놨어야 되냐 이거죠. 너무 무리한지 비판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라 뇌물왕과 유사한 연대에는 일본의 숭신이전 그러니까 숭신왕이죠. 일본의 숭신왕이전 이것도 이제 거의 신화로 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공의 인물들이다. 응신부터 숭신까지를 가공의 왕들이다. 그렇게 봐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응신부터 숭신까지는 교왕명 만 있는데 왜 신라에는 어떻게 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이 상세하게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기록에는 없는데 왜 니네 기록에 있니 그게 불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왜 편연치를 써 있느냐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칠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이거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후대에 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 거를 그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을 일본 석이야 불가능하겠죠. 하늘에 대해서 내려오셔가지고는 그게 너무 상세해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 그 당대에는 사서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진흥왕 이후에야 믿을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게 이만희 시류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뭐 그 위에도 뭐 왕 중에는 진짜 왕이 아닌 것도 왕도 있고 진짜 왕도 있고 두 왕 그러니까 왕이 두 왕이 서로 병립한 데도 있었고 서로 이제 같이 있었다. 두 왕이 이상한 얘기죠. 아니 한나라에 왕이 둘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게도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연대를 쪼개가지고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내리고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런 참 이상한 논리도 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정하는 특히 요즘에 니들 식민사학이다. 막 비난을 많이 하니까 야 쓰다 소우키츠라든가 이만 이수라든가 이 사람들 실증적으로 얼마나 무능고증을 잘했는데 이때 이미 다 끝내놨어.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의 인식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젊은 무서운 애들? 사학계의 무서운 애들? 뭐였더라? 무서운 아이들? 무슨 아이들인지 뭔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들끼리 한 얘기. 그것도 신문 기사화 돼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 까지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어떻게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이기동 교수 이기동 교수의 코미디 한번 누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은 백제를 했는데 이번엔 신라를 한번 봅시다. 네. 자, 보노님. 이기동도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조작 이 불신설은 학계의 정설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이제 앞에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민학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식민사학계의 정설이다. 식민사학계의 정설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은 신화에서 이제 역사로의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다룬 것이 틀림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본 이제 식민사학자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이제 신라 국가의 전 역사는 내물왕조의 역사다. 내물왕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씨부터가 진짜 신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제본기 기사의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적어도 고이왕 이전에 백제 왕통 계보가 이제 왜곡되었다. 또는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혐의를 떨쳐버릴 수 없다. 네. 이건 백제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백제도 고이왕 이전까지는 이제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최재석 박사에 대해서는 이제 최재석은 엄정한 사료 비판을 가해야 할 마땅한 신라봉기의 초기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라고 이제 최재석 박사를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기동 교수는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보셨듯이 일제의 그런 관변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지 어떤 엄정한 사료 비판이 있는지는 언급이 없다라는 얘기죠.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비판한 게 있어야 비판을 하지. 그러니까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결론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일본 관학자들을 똑같이 빼닮았는지 참 대단해요. 그런 어떤 논문 기술까지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논문이 또 통과가 된다는 것. 멋진 프레임입니다. 지들이 안개 그뿐이었거든. 그러니까 최재석 교수가 이 수십 편의 상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고 아예 거론조차 못하고 기껏 거론한다고 하면 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얼토당치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쓱 뭉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기동 교수의 코미디는 계속되죠. 심지어 혈통까지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무랑 때부터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시성의 시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내무랑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랑이 박시성의 시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2대 지증왕이 사실은 김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분이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석사학위 논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내무랑이 박시성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헌에 있나요? 내무랑이 박시성이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주장과 이런 추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필요 없어요. 지금 박시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박시시잖아요. 왜 박시를 쓰냐고 이 사람이 박시는 박혁거세라고 김신대 왜 박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혁거세님 어디하고 내무랑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증거 없이 무조건 주장만 하면 결론이 낫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이죠. 뭐 자기들도 몰라 모르는데 일단 부정하고 나서 써놓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야 박시성을 썼을 것이라고 한다. 카더라 그런 게 많죠. 카더라 통신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놀랍습니다. 실제로는 내무랑이든 지증왕이든 다 김씨 김할지 의 후손이죠. 그럼 이기동 씨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보면 강종훈 씨가 신라 상고사 연구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건국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재위연대도 마음도 조정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혁거 제가 사실은 3세기 초의 인물이다라고 한 논문도 있대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거는 어떻게 통과했죠?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박 씨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지금 속으로 끌고 있지만 좀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기동 교수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기동 교수는 또 뭐라면 내무랑계에서 박시성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이 석사학위로 이렇게 먹혔다면 이 사람 어떤 서울대 논문인지 모르겠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신라왕의 제2연대를 조정해가지고 박혁거세가 3세기 초의 인물이다 라고 했던 것도 이 박사학위가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남은 것을 이렇게 보고서 황당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과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국사학위 초기기록을 불신하는 어떠한 거라도 좋다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또 듭니다. 이기동 교수의 그것도 내무랑이 박시였을 것이다 이라는 추정 또는 박혁거세가 3세기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 이런 추정들이 다 먹혀가지고 석박사학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뭐 삼국사학위 초기기록이 불신되니까 뭐 어떤 주장을 해도 좋다라는 그거 아니고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서울대 박사학위든지 뭐 석사학위든지 서울대 사학과 논문은 하이패스인가 봐요 무조건 통과 좋네요 일단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 사학과 사학과 뭐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따려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네 점점점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따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학계가 어떤 실력 제대로 된 실력을 평가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글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진짜 그네들 얘기대로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그 역사를 증거를 됐는지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뭐 이렇게 관심이 바뀐 것 같아요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뭐 실증 정확한 뭐 사료 판독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 누차 얘기했듯이 네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계속 주장만 듣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연계 조민이 연계 수문 관련 논문을 쭉 읽는다 하면 예를 드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은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논문을 읽다 보면 대부분 주장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 말 몇 개 더 추가하고 자기 생각 몇 개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 지도교수라든가 지 학구 학파들 관련된 지 지도교수와 관련된 그런 학파들 파벌이죠 파벌 파벌들의 글들 좀 끼워넣고 누구 좀 지켜세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글을 엮어 놓으면 그냥 그냥 논문이에요 그게 사실 사상계에서는 맹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잖아요 뭐 역사든 철학이든 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포맷으로 그것을 답습해서 논문을 내고 그것이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이것이야말로 카르텔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좀 쓸만한 거 건지려고 진짜 투자를 해가지고 읽고 나면은 논문 열 개 읽으면 거기서 쓸만한 게 몇 줄 안 나와요 허무함에 빠지시겠어요 아 그 시간 낭비라는 게 참 험앙하죠 진짜 눈이 그래서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눈으로 다 충혈댔어 자 그러면 우리 저희 좀 더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박혁거세 그러니까 3세기 초의 인물로 비정을 하다 보니까 박혁거세에 관련된 그런 유적까지도 사실은 시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혁거세가 우물에서 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나정유적이죠 네 경주에 가면 나정유적이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 복원계획이라고 이제 게시판처럼 세워놨더라고요 안내판을 그래서 이제 뭐 복원을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공사를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된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작년에 잠깐 이제 그 경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려봤는데 더 최근이시네요 저보다 제가 뭔 사람을 찾다가 마침 경주 쪽에 그 잇따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복원계획을 붙여놓은 간판 있죠 간판 보면은 낡았어야 상당히 몇 년 됐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된 것 같아 그런데도 전혀 뭐 복원 기미가 안 보여요 땅 파서 나무 옆에 심어놓고 뭐 해놓은 거 봐서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나마도 도대체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죠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하는 거는 그렇죠 나정유적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입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이제 폐허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고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진입로 포장해놓고 진입로를 포장해놓고 뭐 조금 좀 단장은 해놓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그래도 그냥 썰렁하죠 근데 그 터를 가보니까 팔각형인가요? 팔각형 건물 형태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팔각형의 그런 건물 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우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신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우물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우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우물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정유적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 왜냐하면은 고고학자의 연대 측정을 통해서 박혁과세가 왕위에 언제 올랐냐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신라의 건국식이야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임에도 지금 뭐 복원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대 측정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고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백제를 다뤘을 때는 풍납토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풍납토성이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토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를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있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에 다시 재탐색을 해가지고 그 연대를 뒤로 후로 밀었단 말이죠 3세기인가 4세기 뒤로 밀었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대 측정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런 어떤 식민사학의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발굴을 하고 그래서 연대를 늦추고 하는 그런 행태 그것이 풍납토성에서도 보여줬는데 이 나정유적에 관해서도 실제로 이것의 발굴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연대가 제대로 측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ứ 2 감사합니다.